오늘은 서울대공원 서울랜드입니다 귀여워 서울대 입구가 아니라 서울대공원 입구입니다 이쪽으로 쭉 걸어가면 매표소가 나온다고 합니다 한번 봐주세요 꼼꼼을 하는 거에요 뭐라고 해요? 바로 번째는 tussen 우리 componente 리프트 Schritt 리프트를 두 번 가라타야 첫 번째, 두 번째 MAX 하더라구 꼭대기에 사자가 있대 정상에 위에 있나봐 그가 있네 강들이 되게 많이 펜루지도 이런 식으로 둘다 차할음 시청자 구별 정상과 觉 정상은 아멘 빵 가게도 생겼네요 외국인들도 많이 보이네요 You and me all night and let's talk about love I'm feeling all right and let's talk about love Yeah, baby, come and rest with me Everything that happened is so nice Let's talk about life Let's talk about life Let's talk about life Let's talk about love Let's talk about love It's like there's seeds I can't help you I can't believe I can't help you It's like the planet It's not like that It's not like the planet It's like a pink Wow, beautiful 이쁘다 여기 사람들 다 누워있고 안간이 커서야 돼 그러게 되게 크구나 이렇게 큰 줄 몰랐네 오늘 날씨가 미쳤네요 진짜 가을 날씨입니다 저희는 리프트 타러 왔습니다 스카이 리프트라는 곳에 왔고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스카이 리프트 2회권을 갔습니다 귀엽다 귀엽다 여기도 귀엽다 저희는 리프트를 탔습니다 저기는 기린 나라인 가문입니다 기린 있는 저기인 가문 아 시원하다 굉장히 빨리 갑니다 여기 이런데 중간에 동물 있는 거 아니야? 보수다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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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해 괜찮아 일본에도 이런 리프트 이런 거 있나? 공원에? 있어? 아 시원합니다 물고기 있을 것 같아요 왠지 여기 던지면은 그의 던지면 아 아 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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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와 내리막이다 잘생겼어 와우 와우 너무 예쁘다 와 예쁘다 전략 전략 그노래 공기결차가 가고 있습니다 달리고 공기결차 어? 동물이 보이네요 강아지도 있고 여러가지도 있는 것 같네요 동물이 있겠죠? 오리다 오리 오리다 밑에 보이네요 자랐네요 서울에 살면서 여기 이런데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이름은 들었는데 동물이 그동안에 오더체 이라는 애들은 되게 잘했네요 오늘 진짜 날씨가 딱인 것 같아요 오늘 진짜 날씨가 딱인 것 같아요 딱 좋아 와 여기가 와 너무 귀엽네요 강아지 오! 저기 양이 있다 양 저기 양 보인다 양 양도 보인다 우와 양 보인다 낙타 낙타 낙타가 이렇게 등이 사막에 있는 거 와 좋다 저기는 공원인가 봐 장미공원 같은 거 우와 저기 코끼리 회차 열심히 간다 시원하다 꽤 기네 그치 리프트 타고 가는 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타는구나 무조건 언덕이니까 다 이걸 꼭 타야 된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역시나 걸어갔으면은 죽을 뻔했네 비 오는 날 어떻게? 비 오는 날 망하는 거죠 예쁘다 여기도 여기는 공원 같은데 이쁘게 잘해 놨네요 예쁘다 예쁘다 시원하고 좋네요 옆에도 옆에도 뭔가 많고 생각보다 길어 코스가 무조건 무조건 리프트를 해야겠네 여기 오면은 여러분 리프트는 필수입니다 꼭 온라인으로 티켓팅 하세요 안 그러면 줄 씁니다 저희는 편하게 온라인으로 결제를 했답니다 어 저기도 카페가 있네요 중간에 코끼리할 차 저기서 내려주네요 다 걸어가야 돼 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리프트를 타는 게 맞았네요 한 번에 가는 게 더 좋네요 이제 사람들 힘들 거예요 저기 언덕에서 올라가야 되니까 편하게 올라가는 게 낫죠 빼기네요 아 주변이 산이라서 공기가 되게 좋네요 다 힐링됩니다 마스크를 써도 풀냄새가 납니다 어 이거 소나무잖아 내가 얘기했던 거 일본에도 소나무 많더라고 일본에도 소나무 많더라고요 응 보탱적인 영역 맞아요 여러분 가을에는 역시 이런 공원 어린이 공원이나 이런 놀이공원에 가는 게 제일 좋은 거 같습니다 렛츠고 대박 이제 여기가 이제 첫 번째 내리는 데고요 두 번째 타러 갈 거예요 생각보다 금방 왔죠 아 공기 너무 좋다 손잡이를 올릴게요 손잡이를 올릴게요 두 번째 타러 갈 거예요 cap 두 번째 타러 갈 거예요 손잡이 오시어 if cut the cable short and the problems all might be easier for you I'd do it all night, you're my only next time talk to me baby I've been waiting for a lifetime just keep on fading in all these photos caught in the memories and captured in the highlights just keep on wasting might be easier just to let it go cut the cable short and the problems all might be easier for you I'd do it all night, you're my only next time I think I might be hooked on you I love the things you said you said to me to me it seems like you like me too we can take it slow make sure we do this right I'm so glad you got to go you got to go I thought all my plans to be with you tonight tonight so just sit with me talking to the night and to the morning building chemistry 뭐지? 사랑같아 뭘 저렇게 왔긴 하는거야 목이 어디있지? 목이 어디있지? 목이 어디있지? 목이 생기면 목이 어디있냐고 아멘 뭐지? 은근꼬 그런 목소리인데요 I'm with you I'm with you I'm with you I'm with you 이 길도 이쁩니다 그랜트 얼굴 룩 말입니다 일단 서울대 공원에서 뭔가 재밌게 힐링하고 가고요 날씨가 일단 너무 좋아서 좋았고 동물들도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모두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보겠습니다 안녕